여보세요 살인마 말이야 그 새끼 수사 발표? 내일 깝시다 너! 사건을 손 떼!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, 이 자식아! 그 새끼는 무슨 수를 쓰든 내가 잡아, 이 씨 당신 누굽니까? 어디 소속이에요? 최영강 몰라? 범인 잡는데 신내림 받았다는 그 최영강 미칭에 뒀다 미칭에 뒀으니까 다들 몽돌이고 긴장해 뭐가 진실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전 경찰이잖아요 자식 정스 3 문의 4 6 8 9 6 6